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1000 시즌 2 오늘은 100개씩 연속 듣기 2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th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시간이나 거리나 또는 범위에서 무엇 무엇 이내에 또는 얼마 이내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ill go 나는 갈 것이다 within 무엇 무엇 이내에 또는 얼마 이내에 within five minutes 5분 이내에 5분 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5분 안에 갈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표현은 alread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이미 또는 벌써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was 이때 it은 명함 어둡고 밝음을 나타낼 때 쓰는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it를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it was already 이미 dark 컴컴해졌다 이때 dark 하면 어두운 또는 컴컴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outside, 밖에 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밖은 이미 컴컴해졌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oggy, foggy, fogg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알파벳 g는 그, 그 발음이 납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안개 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foggy 이때에도 it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it's foggy, 안개가 꼈어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즉 전체적 의미는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ake, make, m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가 made, 만들었다 이때 made는 make의 과거형이고요 a cake, cake를 만들었다 for me, 나를 위해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가 나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ree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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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냉동고 또는 냉동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tore 이때 store 하면 명사로는 가게 또는 상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로 쓰였을 때는 저장하다 또는 보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였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store 저장해 보관해 this 이것을 in the freezer 냉동실에 즉 전체적 의미는 이것을 냉동실에 냉동실에 보관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n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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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자외선 차단제 또는 햇빛 차단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ar 이때 wear 하면 옷을 입다 옷에 무언가를 착용하다 또는 무엇을 몸에 바르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이 문장도 역시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wear 바르세요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를 on your skin 피부 위에 이때 skin 하면 피부 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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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끝부분에 크 발음은 강하게 안하셔도 됩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looking 이때 꼬리에 ing를 붙여서 looking 현재 진행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look for 하면 무엇을 찾다 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 looking for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다 a cap 이때 cap 하면 모자고요 그래서 i'm looking for a cap 나는 모자를 찾고 있다 for my friend 나의 친구를 위한 즉 전체적 의미는 친구에게 사줄 모자를 찾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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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한 쌍 또는 한 켤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but 이때 but 하면 by you buy 사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i but 나는 샀다 a pair of a pair of 하면 한 켤레의 또는 한 쌍의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socks 양말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pair of socks 하면 양말 한 켤레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양말 한 켤레를 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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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잡초 또는 잡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lled 이때 pull 하면 뽑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꼬리에 이디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습니다 i pulled 나는 뽑았다 with 잡초들을 in the yard 마당에 있는 이때 yard 하면 마당 또는 뜰 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마당에 있는 잡초들을 뽑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ross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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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횡단보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should 해야 한다 이때 should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고요 shoul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ross 하면 건너다 횡단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should cross 하면 우리는 건너야 된다 at the crosswalk 횡단보도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시간 거리 범위에서 얼마 얼마 이내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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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어는 이미 또는 벌써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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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안개 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fo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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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만들다 자외선 차단제 또는 햇빛 차단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un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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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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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한 쌍 또는 한 켤레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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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잡초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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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횡단보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ross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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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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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무엇 무엇 동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이때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해석을 따로 하지 않고요 그래서 it rained 비가 왔다 during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이때 day는 날 이라는 뜻도 있지만 낮 밤과 낮 할 때 낮 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during the day 낮 낮 동안 즉 전체적 의미는 낮 동안 비가 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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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음에서 dr 발음이 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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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drag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무거운 물건 등을 끌다 끌어당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ragged 끌었다 꼬리에 g를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the table 탁자를 끌었다 to the sofa 소파 쪽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탁자를 소파 쪽으로 끌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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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깨어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stayed 이때 stay 하면 어떤 상태로 머물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꼬리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i stayed awake 하면 나는 깨어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l light 밤새 도록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lue clu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실마리 또는 단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found 이때 found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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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우리는 찾았다 발견했다 어 clue 실마리를 또는 단서를 to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한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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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효용사 뜻은 날카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atch out 이때 watch out 하면 조심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조심해 더 knife 이때 knife 하면 칼 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칼이 is too sharp 너무 날카로워 즉 전체적 의미는 조심해 칼이 너무 잘 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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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의문문에 쓰여서 약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any opinions 이때 opinion 하면 의견 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any opinions 하면 약간의 의견들 즉 전체적 의미는 의견들 좀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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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아래에 또는 밑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뭐 뭐 하자 let's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get a break get a break 하면 잠깐 휴식을 취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t's get a break 잠깐 쉬자 under the trees 나무 아래에서 나무 밑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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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수업 또는 교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ill 나는 할 것이다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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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수업이나 강좌가 나오면 그 수업이나 강좌를 받다 수강하다 라는 take 라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I will take 나는 받을 거야 수강할 거야 private 이때 private 하면 개인적인 사적인 이라는 효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private lesson 하면 개인교습 개인수업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개인교습을 받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번 표현은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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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학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grade 무슨 학년에 are you in 너는 속하니 즉 전체적 의미는 너는 몇 학년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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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마루 또는 바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spilt 이때 spilt 하면 spill sp-i-l-l spill 엎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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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쏟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I spilt 나는 엎질렀다 milk 우유를 on the floor 마루 위에 바닥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마루에 우유를 엎질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동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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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무거운 무거운 물건을 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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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깨어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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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실마리 또는 단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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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날카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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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의문문에서 약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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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래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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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수업 또는 교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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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학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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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마루 또는 바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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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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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끝부분에 있는 알파벳 D가 부드럽게 D 발음이 D 발음이 아니라 R R R 그래서 NOBOD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대명사 뜻은 아무도 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NOBODY 아무도 CAN KNOW 이때 CAN KNOW 하면 알 수 있다 라는 표현이지만 앞에 NOBODY 가 있기 때문에 NOBODY CAN KNOW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더 FUTURE 미래를 이때 FUTURE 하면 미래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S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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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C 발음이 C 이번 단어에선 C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DISCOVER 이라고 발음하셔도 되고요 C 발음을 약간 강하게 하셔서 DISCO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발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화력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iscovered 발견했다 꼬리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A talent 재능을 발견했다 이때 talent 하면 재능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talent for 하면 뭐뭐를 위한 재능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alents for writing 이때 writing 하면 글쓰기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talents for writing 하면 글쓰기에 대한 재능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글쓰기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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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witness witness 가 아니라 witn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목격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found 이때 found find 찾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we found 우리는 찾았다 a witness 목격자를 of ~~ 의 the event 이때 event 하면 사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물론 event가 event 또는 행사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witness of the event 하면 그 사건의 목격자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그 사건의 목격자를 찾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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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 품사는 동사 뜻은 결정하다 또는 결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ecided to 이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 주시면 decide to 하면 ~~ 하기로 결정하다 ~~ 할 것을 결심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decided to sell 팔기로 결정했다 my car 내 차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내 차를 팔기로 결정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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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ish 나는 바란다 you 너가 happy 행복하기를 이때 wish 다음에 you 목적어를 써 주시고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를 써 주시면 그 목적어가 ~~ 하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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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끝에 t 발음은 약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품사는 전치사 뜻은 ~~ 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entered 들어왔다 엔터를 하면 들어오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꼬리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습니다 he entered 그가 들어왔다 without ~~ 없이 a knock 이때 knock 하면 knock 즉 without a knock 즉 전체적 의미는 그가 knock 도 없이 들어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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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loves her 그녀를 사랑한다 to the bone 뼈까지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그녀를 뼈저리게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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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습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need to need to 동사 원형하면 ~~할 필요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to 다음에 break 하면 어떤 것을 중단시키다 멈추다 깨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break bad habit 하면 나쁜 습관을 고치다 중단시키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나쁜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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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gh 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고속도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driving 나는 운전하고 있는 중이다 on the highway 고속도로 위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고속도로로 가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ook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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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알파벳 t는 약간 강하게 하셔서 t 보다는 t t st 그래서 booksto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서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but 이때 but 하면 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ooks 책들을 at the bookstore 서점에서 at the bookstore 하면 서점에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서점에서 책을 샀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무도 뭐 뭐 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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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발견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dis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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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목격자 라는 뜻이 되겠고요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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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결정하다 또는 결심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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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바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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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 뭐 없이 라는 뜻이 되겠고요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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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뼈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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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습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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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고속도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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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서점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ook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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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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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또 하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ay I may I 하면 내가 뭐 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may I have 먹어도 될까요 another cup 또 하나의 cup 즉 한 잔 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한 잔 더 먹어도 되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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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신호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should 이때 should 하면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고요 shoul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bey 하면 준수하다 따르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obey 준수해야 한다 더 traffic 이때 traffic 하면 교통 그래서 traffic signal 하면 교통신호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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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유의하실 점은 play 가 아니라 pray 품사는 동사 뜻은 기도하다 또는 기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ray for 이때 pray 다음에 for 라는 전치사를 쓰면 무엇 무엇을 위해 기도하다 또는 무엇 무엇을 위해 기원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pray for 나는 기원한다 You're 너의 success 이때 success 하면 성공 즉 Your success 너의 성공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너의 성공을 기원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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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땀을 흘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weat 땀을 흘린다 a lot 이때 a lot 하면 많이 라는 부사의 표현이 되겠고요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in summer 여름에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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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매일 또는 날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go jogging 이때 go jogging 하면 조깅을 하러 가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daily 매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매일 조깅을 하러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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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도시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urban life 이때 urban life 하면 도시생활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는 도시생활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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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좀 전에 배운 urban urban 이라는 단어의 반대의 개념 시골의 시골의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ill move 이때 move 하면 이사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I will move 나는 이사할 거야 to 어디어디로 rural area 이때 area 하면 지역 그래서 rural area 시골지역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시골지역으로 이사할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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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수염을 깎다 또는 면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shave 나는 수염을 깎는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매일 아침 수염을 깎는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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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read i read 나는 읽는다 a newspaper 신문을 이때 newspaper 하면 신문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in the morning 아침에 아침에 라는 표현에서 at the morning 이 아니고 in the morning 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아침에 신문을 읽는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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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교회 또는 성당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go to church 교회에 간다 on sundays 일요일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또 하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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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신호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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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도하다 또는 기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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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땀을 흘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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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매일 또는 날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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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도시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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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골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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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수염을 깎다 또는 면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쉐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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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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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교회 또는 성당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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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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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보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 you have 당신 가지고 있나요 너 가지고 있어 cancer 이때 cancer 하면 암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cancer insurance 하면 암 보험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암 보험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ide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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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관광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are enjoying 우리는 즐기는 중이다 여기에서 enjoy 즐기다 그리고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었구요 그래서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We are enjoying 우리는 즐기고 있는 중이다 sidesing 관광을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관광을 즐기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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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뭐뭐 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ll be back I'll be back 하면 돌아올게 before 뭐 전에 lunch 점심 식사 전에 즉 전체적 의미는 점심시간 전에 돌아올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번 표현은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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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요리법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learned 이때 런 하면 배우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꼬리에 이딜을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 learned 나는 배웠다 a 레시피 요리법을 for ~~을 위한 curry 그래서 for curry 카레를 위한 카레 요리를 위한 이라는 의미가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카레 요리법을 배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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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l이 이번 단어에서 무금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half half 라고 발음하시면 영국식 발음이 되구요 half half 라고 발음하시면 미국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반 절반 또는 이분의 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d 내가 먹었어 have 반을 of ~~ the pizza 그 피자의 즉 전체적 의미는 내가 그 피자의 반을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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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쁨 또는 즐거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jumped 이때 꼬리에 이딜을 빼고 jump 하면 뛰다 뛰어오르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with ~~와 함께 with joy 하면 기뻐서 기쁨과 함께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기뻐서 껑충 껑충 뛰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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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주제 또는 화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rot trot가 is a hot topic 뜨거운 화제다 these days 요즘 여기에서 these days 하면 요즘 이라는 부사가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요즘 trot가 뜨거운 화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y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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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마당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d 나는 가지고 있어 a garden 정원을 in my front yard 이때 front yard 하면 앞마당 즉 in my front yard 나의 나의 앞마당 안에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앞마당에 정원이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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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첫 번째 있는 알파벳 알파벳 k는 이번 단어에서 무금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똑똑 두드리다 또는 노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omebody 누군가가 knocked 두드렸다 똑똑 두드렸다 at the door 문을 그래서 무엇 무엇을 두드리다 하면 knock at 또는 knock on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누군가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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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알파벳 t는 t가 아니라 르 부드럽게 르 그래서 dirt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더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touch 만지지 마세요 eyes 눈을 with 뭐뭇을 가지고 뭐뭐와 함께 dirty hands 더러운 손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보험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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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관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사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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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뭐 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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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요리법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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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반 또는 2분의 1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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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쁨 또는 즐거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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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주제 또는 화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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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마당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y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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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똑똑 두드리다 또는 노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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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더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dirty yerd ts yer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wist y δεν y y y y I, 나는 twisted, 돌렸다. 이때 꼬리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The cap, 이때 cap 하면 뚜껑, 즉 뚜껑을 돌렸다. To the left, 하면 왼쪽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뚜껑을 왼쪽으로 돌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ttitude, attitude, attitu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t가 앞부분에 있는 알파벳 tt가 부드럽게 t가 아니라 르, 르. 그래서 attitude 보다는 attitud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태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A positive, 이때 positive 하면 긍정적인 이라는 효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positive attitude 하면 긍정적인 태도, 즉 그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to life, 삶의,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arn, warn, war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견고하다 또는 주의를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warned, 그가 견고했다. 이때도 역시 꼬리에 이디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me, 나에게, of는 뭐뭐에 대하여, the risk, 이때 risk 하면 위험 또는 위험성 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가 나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amage, damage, damag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손상 또는 피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uckily, 이때 luckily 하면 다행히도 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이때도 발음에 유의하셔서 luckily가 아니라 luckil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luckily, 다행히, the damage, 그 피해는 또는 손상은 was light, 가벼웠다. 이때 light 하면 가벼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다행히 피해는 가벼웠다 또는 다행히 손상은 가벼웠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nius, genius, geniu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천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think, 이때 I think 하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He is, 그는 a math, 이때 math 하면 수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math genius, 수학 천재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내 생각에 그는 수학 천재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ure, cure, c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치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vitamin C, vitamin C는 helps, 도움을 준다 또는 도움이 된다, to, 뭐, 뭐 하기 위한, to cure a cold,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이때 cold는 감기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cure a cold 하면 감기를 치료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비타민 C는 감기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irm, firm, fir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회사 또는 기업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works at, work at 하면 어디 어디에서 일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a, law firm 이때 law 하면 법률, 그래서 law firm 하면 법률 회사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법률 회사에서 일을 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visual, visual, visu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시각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movie, 그 영화는 has, 가지고 있다. good, 좋은, visual images, 시각적 이미지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그 영화는 시각적 이미지가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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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돌진하다 또는 몰려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eople, 사람들이 rush it, 몰려들었다. to, 어디어디 쪽으로, the entrance, 이때 entrance 하면 입구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to the entrance, 입구 쪽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사람들이 입구 쪽으로 몰려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erb, herb, herb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앞부분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알파벳 h 가 이번 단어에서 무금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herb 가 아니라 herb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약초 또는 허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ve 나는 먹는다, 나는 마신다. herb tea, 허브 차를, for, 뭐뭇을 위해, my health, 건강을 위해, for, my health, 나의 건강을 위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건강을 위해 허브 차를 마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돌리다 또는 비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w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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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태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ttitude, attitude, attitu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견고하다 또는 주의를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arn, warn, war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손상 또는 피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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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ag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천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genius, genius, geniu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치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ure, cure, c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회사 또는 기업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firm, firm, fir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각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visual, visual, visu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돌진하다 또는 몰려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ush, rush, rus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약초 또는 허브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erb, herb, herb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ul, soul, sou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정신 또는 영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ong, 그 노래가 touched, 감동시켰다. 이때 touch 하면 감동시키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꼬리에 이디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습니다. my soul, 나의 영혼을, 즉 전체적 의미는 그 노래가 나의 영혼을 감동시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ir, air, ai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night air, 이때 night air 하면 밤공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is cold, 즉 밤공기가 cold, 차갑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isten, listen, list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te가 이번 단어에서 무금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ist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듣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listening. 나는 듣고 있다. listen 다음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만들었고요. 나는 듣고 있는 중이다. to a lecture 이때 listen 다음에 전치사 to를 써서 listen to 하면 무엇무엇을 듣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cture 하면 강의 또는 강연 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강의를 듣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victim, victim, victi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 발음을 t 또는 약간 강하게 하셔서 t 그래서 victim 또는 victim 둘 다 가능합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was 그녀는 이었다. the accident 이때 accident 하면 사고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accident, victim 하면 사고의 피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그 사고의 피해자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어에서 victim 이 아니라 victim 알파벳 i 두 번째 나오는 알파벳 i 가 묵음은 아니지만 이번 단어에서 거의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victi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표현은 earth, earth, ear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지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tars, 별들은 earth, far 이때 far 하면 먼, 멀리 떨어진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들은 earth, far, 먼, 멀리 떨어져 있다, from, 뭐뭐로부터, the earth, 지구로부터, 즉 전체적 의미는 별들은 지구에서 먼 곳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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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top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eiffel 이때 eiffel 하면 eiffel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eiffel tower 하면 eiffel top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the eiffel tower, eiffel top은 is, 있다, in, paris, paris, paris에, 즉, 전체적 의미는 eiffel top은 paris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ith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대명사, 뜻은 둘 중에 어느 쪽 하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either 어느 쪽 하나이든 will be good, 좋다, with me, 나에게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어느 쪽이든 좋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ation, nation, na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국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each 이때 each 하면 각각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each nation 각각의 국가는 has 가지고 있다 its 그것의 capital 이때 capital 하면 수도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각각의 국가는 수도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ocket, pocket, pock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주머니, 호주머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그것은 has 가지고 있다 two pockets 두 개의 주머니를 inside 안쪽에 내부에 즉 전체적 의미는 그것은 안쪽에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rankly, frankly, frank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솔직히 말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frankly, I don't know 솔직히 말해서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정신 또는 영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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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ir, air, ai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듣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isten, listen, list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희생자 또는 피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victim, victim, victi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지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earth, earth, earth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top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ower, tower, tow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국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nation, nation, na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nation, na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둘 중에 어느 쪽 하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ither, either, eith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단어는 주머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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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ck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솔직히 말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frankly, frankly, frank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frankly, frank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eparate, separate, separ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분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lease, 뭐뭐 해주세요 please, separate, 분리해주세요 garbage, 이때 garbage 하면 쓰레기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쓰레기를 분리해주세요 또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quality, quality, qualit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quality, quality 라고 발음하시는데요 quality, qualit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끝부분에 있는 알파벳 T가 T가 아니라 부드럽게 D 그래서 qualit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품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이것은 is,이다, of, good, quality 이때, of, good, quality 하면 품질이 좋은 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이것은 품질이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ost, post, po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우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ent, 이때 sent는 send, 보내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즉, I sent, 나는 보냈다 The book, 책을 by post, 이때 by post 하면 우편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책을 우편으로 보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set, reset, res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끝부분에 있는 알파벳 p가 이번 단어에서는 무금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res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영수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I? Can I 하면 제가 뭐 뭐 해도 될까요? 그리고 get 하면 이때에는 받다 그래서 can I get 하면 제가 받아도 될까요? a reset 영수증을 즉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서 영수증을 달라고 할 때 표현 Can I get a reset 영수증 좀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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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고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He is 그는 a new 새로운 customer 고객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신규 고객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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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계산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Can you 하면 뭐 뭐 해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put 이때 put은 nota it 그것을 on the counter 계산대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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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체격이 호리호리한 또는 날씬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has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다 a slim waist 이때 waist 하면 허리 즉 slim waist 하면 날씬한 허리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날씬한 날씬한 허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ood 음식은 is beef steak 쇠고기 스테이크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te 이때 eat 먹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i ate 나는 먹었다 pork 돼지고기를 for dinner 저녁 식사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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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일찍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gets up 일어난다 이때 get up 하면 잠에서 일어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early 일찍 일어난다 everyday 매일 매일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분리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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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품질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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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우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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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영수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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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고객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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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계산대 라는 뜻이 되겠고요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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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체격이 호리호리한 또는 날씬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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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쇠고기 또는 소고기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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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돼지고기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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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일찍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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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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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농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un 이때 run 하면 달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경영하다 또는 운영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 run 나는 운영한다 a fruit 이때 fruit 과일 그리고 from 농장 그래서 fruit from 과일 농장 또는 과수원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과일 농장을 운영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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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소리치다 또는 외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shouted 소리쳤다 이때 꼬리에 이딜을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for help 도움을 위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그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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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충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need to need to 동사 원형하면 뭐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i need to charge 나는 충전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충전을 해야 한다 my phone 내 폰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내 폰을 충전해야 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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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밭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y are 그들은 working 일하고 있다 in the filled 밭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그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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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울타리 또는 담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ainted 색칠했다 the fence 울타리를 또는 담장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울타리에 색을 칠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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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무선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use 사용한다 A wireless 무선의 마우스 즉 wireless 마우스 하면 무선 마우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무선 마우스를 사용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 see I see I se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얼음같이 차가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I see wind 얼음처럼 찬 바람이 is blowing 이때 blow 하면 불다 즉 꼬리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만들었고요 불고 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얼음처럼 찬 바람이 불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o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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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촉촉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keep 이때 keep 하면 유지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유지하세요 warm 이때 warm 하면 따뜻한 warm 따뜻하고 and 그리고 moist 촉촉한 air 이때 air 하면 공기 즉 warm and moist air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를 즉 전체적 의미는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를 유지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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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다이빙하다 또는 뛰어들다 물속으로 뛰어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다이브 다이빙을 했다 또는 뛰어들었다 into 어디어디 안으로 더 pull 수영장 안으로 이때 pull 하면 수영장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수영장 안으로 다이빙을 했다 또는 나는 수영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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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굽 높은 구두 또는 하이힐 구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often 이때 often 하면 자주 종종 wear 신는다 이때 wear 몸에 착용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wear 다음에 신발이 나오면 그 신발을 신다 hills is 하이힐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자주 하이힐을 신는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농장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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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소리치다 또는 외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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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충전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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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밭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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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요 울타리 또는 담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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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무선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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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얼음같이 차가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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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촉촉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Mo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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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다이빙하다 또는 물속으로 뛰어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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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굽 높은 구두 또는 하이힐 구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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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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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세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our 우리의 body 몸은 has 가지고 있다 many 많은 cells 세포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의 몸은 많은 세포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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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조심하실 점은 만약에 발음을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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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활 우리가 쏘는 활 이라는 뜻이 됩니다 bow 품사는 동사 뜻은 머리나 허리를 숙여 인사하다 또는 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bowed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는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to the teacher 선생님에게 즉 전체적 의미는 그가 선생님께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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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점토 또는 찰흙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더 pot 이때 pot 하면 항아리 그래서 그 항아리는 is made of is made of 하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는 is made of 뭐뭐로 만들어졌다 clay clay 점토로 또는 찰흙으로 만들어졌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 항아리는 점토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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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장교 또는 담당관 또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 이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 police officer 이때 police officer 하면 경찰 공무원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경찰 공무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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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교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a professor 교수이다 at a university 이때 university 하면 대학교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at a university 하면 대학교 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대학교의 교수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idewal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인도 즉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 또는 보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당신은 can't ride 이때 ride 하면 타다 즉 can't ride 탈 수 없다 a bike 자전거를 on sidewalks 인도 위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rug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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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dr 발음이 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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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drugstore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약국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ere is 어디인가요 어 drugstore 약국이 즉 전체적 의미는 약국이 어디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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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일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keep a diary 이때 일기를 꾸준히 쓰다 라는 의미에서는 keep 이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I keep a diary 나는 일기를 꾸준히 쓴다 everyday 매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매일 일기를 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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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aby 아기가 is crying 울고 있다 이때 cry 뒤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만들었고요 in the room 방 안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아기가 방에서 울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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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모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자라는 단어가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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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단어도 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cap 하면 주로 앞에 챙이 있는 모자 그리고 오늘 배우는 hat 라는 단어는 주로 테두리에 챙을 가지고 있는 모자를 가리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wearing 그녀는 쓰고 있다 이때 wear 하면 무엇을 착용하다 뒤에 모자가 나왔으니까 그 모자를 쓰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a yellow hat 노란색 모자를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노란 모자를 쓰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세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셀 셀 셀 셀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머리나 허리를 숙여 인사하다 또는 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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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점토 또는 찰흑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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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장규 또는 담당관 공무원 경찰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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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교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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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인도 또는 보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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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약국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드럭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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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일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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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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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모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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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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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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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